슬로비나 그리고 알렉스의 시티니코프가 다음 무대를 줍니다. 이 팀의 의상은 굉장히 순수해 보이는데요. 네 표정도 굉장히 다양하네요. 시티니코프가 날아다니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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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합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다양한 리프트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모습들 때문에 갈라를 또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친숙한 음악과 함께 선수들이 시합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다양한 기술과 예술적 표현들을 함께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갈라를 좋아하십니다. 그렇습니다. 아이스댄싱에서 상당히 일을 차지한 언제르바이전의 줄리아 드로비나 그리고 알렉스의 시트니코프의 아주 경기하고 신나는 멋진 무대였습니다. 자 이제 이 무대가 마무리됩니다. 이제 마지막 주인공인 바로 키드입니다.